호기심이 많아서 옹이가 제가 집에 컴퓨터를 샀습니다 드디어 노트북이 너무 오래돼서 컴퓨터를 하나 장만했습니다 박스가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간다 여기 박스 뜯고 있었어 도도 빼꼼이 아이고 오늘 빼꼼이 도도 도도 빼꼼이 아내가 궁금해 도도야? 도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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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ap 다 조립이 돼서 와서 여자가 하기에도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아요 기계에 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할 수 있는 거면 엄청 쉽습니다 영희? 영희 거기 있니? 뭐해? 영희 뭐해? 자 이제 선을 연결을 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선을 한번 연결할게요 다 보면은 맞춰서 알 수 있게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뽑으면 될 것 같아요 네옹아 뽑아볼까? 네옹아 뽑아볼까? 네옹아 뽑아볼까? 네옹아 뽑아볼까? 네옹아 뽑아볼까? 네옹아 우미아 못 들게 마라하니 앉아서 쳐다보고 있네 네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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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심이 가 네옹이 너무 많아요 거기 네옹아 네옹아 네옹 뭐해 뭐 자꾸 퉁퉁쳐 네옹이 뭐하는데 너 뭐하는데 자꾸 퉁퉁치지 얘를 어디 꼽아야 되는지 아 여기 찾았다 어? 안 오네요? 네옹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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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퓨터 이제 선 다 연결해서 이제 선이 너무 많아서 정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애들이 선을 안 무릎 뜯어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벌써 모니터에 키스가 났어요 네옹이가 무릎 뜯어서 아직 켜보지도 못했는데 요쪽에 키스가 났어요 네옹아 네옹아 무릎 뜯으면 안돼 벌써 또 호기심이 많아서 오미가 잡아봐라 화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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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펀치 네옹이 아우 야 점점 과격해져 너 형아 그러면 안돼 선이 정리를 정리를 해도 끝이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레옹아 전수 어떻게 할까 어떻게 정리할까 공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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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뭐 뭐 뭐 야 이거 너 기대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 아니냐 레옹아 알콤니터 바디키 씻어 바지키가 딱 저어내 입이 안대가져 응 자 제 흐흫 재밌어? 짠 이제 고마하자 요거 빨리 전선 마무리하자 마무리하자 알겠지? 놔놔 도도야 너 저 등에 스티로폼 붙은 거 알고 있니? 도도야 요요요 지 등에 스티로폼이 스티로폼 이거 떼자 스티로폼 아니 핥지 말고 자 요렇게 대봐 요렇게 대봐 스티로폼 애웅이가 목 사고를 쳤어요 떨어졌어요 위에서 머리 여긴 물이 물이 까지 손을 육수 육수 도도 눈 자 이제 한번 컴퓨터를 켜 보겠습니다 컴퓨터가 됩니다 제가 뒤에 전원을 안 켰어요 본체 그래가지고 전원 켰더니 이제 돼요 컴퓨터 잘됐는지 확인하는 거야 어때 만족스러운가 우리 룡이 집사가 잘 했나 하면 제가 확인하네 드디어 컴퓨터가 완성됐습니다 이제 이 컴퓨터로 저희 애들 예쁜 영상 많이 올릴게요 감사합니다